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내 폰트를, 내가 원하는 폰트를 일괄로 한꺼번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로 가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듣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요. 여기 화면에 내 폰트, 내가 구한 폰트를 일괄 한꺼번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폰트, 이것이 현재 글자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이 글자 클립을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자, 여기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AA라고 있죠. 대문자의 소문자의, 여기 서치잖아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키네마스터로 제공하는 폰트를 설치했다면 한국어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지금 이제 한국어 선택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키네마스터로 제공하는 폰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구한 폰트를 여기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폰트라는 폴더를, 여기에 내 폰트라는 폴더를 이 위쪽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넣는 방법입니다. 제가 구한 폰트가 한 19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를 투치합니다. 플러스를 투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올려보시면, 내 파일이라고 있어요. 지금이 이제 뭐 하려고 하느냐면요. 자기의 스마트폰에 자기가 구한 폰트를, 폰트를, 제작권 없는 무료 폰트를 구했다면, 뭐, 어쨌든 아무튼 제작권이 있든 없든 폰트를 구했다면, 제 경우에는 제작권 없는 폰트만 구했습니다. 그 폰트가 있는 폴더를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내 파일을 투치하겠습니다. 내 파일을 투치하면, 여기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제 경우에는 내장 메모리가 아니고, 내장 메모리의 SD 카드에 제가 폰트를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D 카드로 갑니다. 여기에서 찾아갑니다. 이 폴더 속에 그 폰트를 제가 넣어 놨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서체 폰트 191개 모음이라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요것은 서체를 미리 구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투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서체 압축 191개라는 이런 폴드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조선일보, 명조, 뭐 다양한 폴드가, 폰트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191개를 제가 구해서 모아 놨어요. 이것을 하나하나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191개를 한꺼번에 설치해 버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위로 다시 갑니다. 제일 위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요 폰트 있죠. 요것의 오른쪽에 보면 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요 동그라미를 투출합니다. 투출하면은 저 위에 전체 단계이 보여요. 전체 여기 보세요. 여기 전체라고 보이죠. 전체 여기 동그라미 있죠. 요 동그라미를 투출합니다. 투출하면은 제가 구해놓은 서체 191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191개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완료라는 글자가 보여요. 그래서 이 완료를 투출하겠습니다. 지금 툭 투출하면요. 완료를 투출하면 화면을 보세요. 폰트 설치 중 이렇게 나오고 폰트 설치 중 191개 이렇게 나오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폰트를 자기가 구한 폰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폰트를 구하기가 어려우면은 저에게 의뢰하면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조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을 때에 키네마스트를 닦거나 기기를 끄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설치가 끝나면 이러한 폰트를 또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 삭제하는 방법과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개개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폰트를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삭제하는 방법도 있느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0개 정도 설치가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폰트 설치하는 것은 키네마스트의 최신판 있죠. 버전 5 이상에서 이러한 폰트를 자기가 사용자 폰트를 설치하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파워디렉터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원하는 폰트를 파워디렉터에서도 설치하면은 사용하기가 글자를 다양한 글자를 자기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디렉터도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폰트가 이렇게 구해서 설치를 하면서 사용해 보니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네요. 지금 현재 95개 이렇게 설치가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조금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폰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여러가지 앱 설치라든가 그런 앱 설치 등에 키네마스트라든가 파워디렉터든가 혹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받거나 혹은 음악을 다운받거나 이런 앱을 설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연락 주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113개까지 설치가 됐네요. 조금 기다리세요. 여기서 설치를 중단하려면은 밑에 취소란 걸져 있죠. 이 취소를 누르면은 폰트 설치가 중단이 되겠죠.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은 폴드가 하나 생겨요. 내 폰트라는 폴드가 키네마스트의 첫째 폰트 항목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폰트를 자기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폰트 지금 설치 중입니다. 자 이제 폰트 설치가 거의 끝나가네요. 자 190개 191 자 끝났네요. 자 여기서 화면에 보시면은 완료라고 뜨고요. 완료가 뜨고 그 아래에 확인이 뜬죠. 그래서 이 확인을 여기 보시면 설치한 폰트는 폰트 내 폰트에서 찾을 수 있다. 폰트의 내 폰트 폴드에 있다. 해놨죠.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내 폰트라고 이게 떠 있죠. 내 폰트라고 아까 없던 것이 떴죠. 여기에 이것을 쭉 보면은 여기서 위로 올려봅니다. 위로 쭉 올려보면 이렇게 제가 설치한 191개가 여기에 쭉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굉장히 뭐 원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있다면은 여기에서 자 신궁초에 아주 멋지네요. 보니까 이것을 나 이거 선택하고 싶다면은 이것을 툭 투치하면은 저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한 글자가 여기 뜹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V쪽 터치하면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삭제를 하고 싶다면은 이 서체가 이미 지금 설치한 거 있죠. 삭제를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서체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휴지통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휴지통을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은 여기에 삭제라는 글자가 여기 보이죠. 자 여기 보세요. 삭제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리고 아니오가 있어요. 삭제를 터치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삭제는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그런 메뉴는 보이지 않네요. 하나하나 삭제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네요. 제가 그저는 삭제하지 않을 것이니까 아니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트에서 내 폰트를 내가 구한 내가 구한 폰트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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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